네, 메이플 3번 홀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영하 날씨에 치는 게 올해는 처음인데 담보놀에 왔고 담보놀도 아마 얼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여기도 많이 얼었네요. 뒷플레이를 하겠습니다. 고무티.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고 지금 핀은 오른쪽 벙커 안쪽에 중핀인데 센터에서 10m 정도 되는 중핀입니다. 드라이브를 치면 피로다운을 치게 돼서 약간 뒷바람의 슬라이스성 탄도를 높여서 치겠습니다. 겨울이라 뭐 거린 안 나갔지만 볼은 센터로 잘 갔습니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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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가 좀 짧은 대신에 그린 앞 40m서부터 그린 끝나는 데까지 그린 가드 벙커가 거의 한 60m 정도 초입에서부터 계산하면 거의 60-70m 정도 되는 그런 벙커고 우측도 해저되기 때문에 좌측 벙커로 많이 가게 되죠 저는 110 라인에 있습니다 핀은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그린에 직접 맞으면 많이 튈 것 같고 2단 그린 전 중앙에 있네요 한가운데 50도 맷지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 뒷바람도 있고 저는 90m를 치는데 그린 센터 핀보다 좌측으로 한 5m 보고 일단 그린에 올리는 걸 위주로 하겠습니다 핀 옆에 맞게 되면 그린을 넘어가니까 그린 엣지 정도를 보고 90m 정도를 치겠습니다 4번에 3 스윙 네 그린 엣지 맞았습니다 잘 들어갔네요 이당 그린은 넘어갔고 여기서 볼이 보입니다 세극한 데로 갔네요 간만에 제 볼 위치에서는 약간 내리막성 슬라이스 라인이 될 테고 거리는 여기서 보면 한 7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하게 하지 마시고 약간 부드럽게 크게 치세요 체중 왼발에 부드럽게 크게 어우 잘 들어갔어요 나이스 어우 다 잘하셨다 일단 마크를 하겠습니다 거의 뭐 평지성 같은데 약간 슬라이스 라인이 있을 테고 거리는 사이드 라인은 거의 레벨에서 출발만 약간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에서 보면 지금 바람이 이쪽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기 때문에 저는 훅바람이 많은 상황이 되고 라인은 안 봐도 될 것 같지만 약간 속도 조절만 좀 항우치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앞바람이니까 스피드 줄이지 마시고 핀을 직접 맞추는 느낌으로 나이스 버팅 출발만 좌측에 있는데 저는 여기 약간 즉 2cm 정도로 스트레이트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생각해서 바람을 의식했더니 이번에는 그냥 바람을 타지 않고 바로 갔습니다 허락을 타겠습니다 제일 높은 데를 가서 보겠습니다 코스는 작지만 IPC점이 좀 넓고 그린 앞에 있는 벙커는 60m 정도 되고 이쪽에 이 마운드 있는 쪽이 어렵습니다 여기가 좌측 우측으로 심하게 갈려져 있어서 이 마운드 분만 조심해서 아이언을 공략하고 홀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홀은 아닙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